2018년 특재물 파워레인저 루팡포스 대 패털포스 주엔진 과거와 현재 2편 UK 코스에 있는 아사카 케이지로 오완빛 페트렌 1호 페트롤 1호역 과거 24세 현재 29세 요코야마 2호님 히카와 사쿠야 6세 페트렌 2호 페트롤 2호역 과거 23세 현재 28세 오크야마 카즈사님 묘진 치카사 한주와 페트렌 3호 페트롤 3호역 과거 24세 현재 29세 1위의 진기님 자미고 대마역 과거 25세 현재 30세 아이크 누월라님 히톰 역 과거 32세 현재 37세 유지키 나기사님 오 히라아야 기마역 역 과거 27세 현재 32세 시바코우지님 연호쇼오리 유난의 역 과거 29세 현재 34세